스파이더맨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VR게임으로 찾아뵙게되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할게임은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버츄와 리얼리티 아 익스프렌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개봉일이잖아요 7월 3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극장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모드 렛츠고 몰입형이지 너드 스파이디 네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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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차 오 야야 와 어 어 어 잠깐만 아 오 오 야 스파이더맨야 대박 오 오 아 메뉴는 거미줄 트리거를 당겨서 거미줄을 쏩니다 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 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야야야야000 대박 나가려면 창문을 쏘세요 아니 이럴수가 아 이렇게 해야지 더 편하구나 와해어았 오늘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치? 무료 봉사 좋아요 우리 도시에 또 평화로운 이 뉴욕시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내가 나서줘야 돼 내가 없으면 안되거든 그치? 좋았어 현재 우리 아이언맨도 없고 지금 시민들을 지킬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지금 어? 누구는 우주를 가고 누구는 뭐 어떻게 되고 그치? 네들 보고있지? 간다 우주 잘 해줘 렛츠고! 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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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 이거 대박이야 후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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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하 다른 벚꽃이 될 것 같지? 아니면 진짜 벚꽃이 될 것 같지? 아니, 엑스페리멘탈 라버리토리 오구, 미안합니다 소음 방해로 신고받으시면 이쪽이 아니라 실드에다 연락주세요 어? 뭐 어차피 내 체게 많으니까 그지? 어, 뚝뚝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 거기 누구 있죠? 어, 반갑습니다 스파이더맨이에요? 사인드 딱 해줄게요 가자고 오구 큰하나 뻔했어 어라? 어라? 호호 어? 뭐야 어라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누구야? 쉴드야? 뭐야 저거 어! 어 뭐야 뭐하는 짓이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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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팅 잉고 trempe 아아 어 오오오오 어 아아 뭐캠cycle 안돼 오 고장났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스루 어어 오오 much 아이고 무슨일이세요 어 왜그러세요 어 왜그러세요 어이구 어 바이오시오크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넷! 나야! 오우야 오 됐다 충전 일단 일단 앞에 막아야돼 오케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쏠게요 미안해요 오우 헬멧이 쓰면 안전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내가 헬멧을 신경써주면 안되겠지 미안해요 오 뭐야 언제 다시 입었어? 어이구 오 몸도 벗으세요 이 자식 어이구 일단 똘마니부터 처치를 해야될거 같은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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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너밖에 안 남았다 이제 못 벗어 엄마아 야야야야야 어딜 갈려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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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차량을 쏘는 것 같아, 나 일어날 것 같아 그 차량을 쏘는 것 같아, 은을 쐬고 있어 압도 해 일어나봐 내 생각엔 일어나봐 응 데리고 뭐야? 배민사스 일어나봐 내 생각엔 일어나봐 죽을놔 저거? 오우 야 뭐가 운다 야 오우 조심해 조심해 어우 야 오우 맞았어 어우 큰일났다 씨 빨리 고쳐 그렇지 죽어라앗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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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우 됐어 자가치료 좋네 좋았어 됐다 됐다 포박이야 포박 오케이 아이고 이거 뭐 시민들을 지키는 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시간제한 퀘스트를 다 클리어해서 어 새로운 수트를 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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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내 첫 번째 수트. 내 데뷔다. 스파이더맨 데뷔. 오케이. 레츠고. 근데 했는데 이거. 이건 뭐지? 이 넓은 데서 핀은 언제 다 발견하고 앉아있니? 이 넓은 데서 핀은 언제 다 발견하고 앉아있어? 하는 게 똑같은데. 하는 게 똑같은데. 스파이기 서버도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. 레알 이거 진짜 진심이.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. 이렇게 도전 과제에서 할 게 다른 느낌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퀘스트들이 있어가지고. 오호. 이렇게 다른 좀 더 뭔가 낮은 주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도전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. 파고로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. 어. 그냥. 들겨서도. 일단 무료라는 거를 감안하면은. 어. 평점 10점을 주고 싶은.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자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. 어. 저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구요. 여러분들. 빠이빠이. 들어가자고. 가자.